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트랩트 카르프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 제가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식물들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랩트 카르프스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확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씨앗으로 또 삽목으로 많이 이렇게 키우고 계시죠. 근데 이제 관리를 하면서 많이 죽이고 그런다고 덜 하고 저도 또 많이 여름에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이 아이 환경에 맞게 키워주면 덜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저도 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아이의 습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산과 바위 그 습 바닥에 아주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나무에 가려진 그런 데서 여과된 빛으로다가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강한 햇빛은 싫어하죠. 그래서 물관리를 또 잘해야 되고 빛도 빛관리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을 가장자리로 이렇게 소스통으로 물을 주는데 좀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조리, 물조른데 여기 가장자리에 끝쪽으로 다 구멍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많이 칼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삥들려 물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을 주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담가 놓는 거죠. 저면 관수식이지만 계속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놔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면 관수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을 흡수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물에다 담가 놓았을 때 잠시 이렇게 또 먼지 같은 것도 털어주고 그렇게 하고 이 조금 큰 분에 있는 거는 위로까지 물이 빨리 흡수가 안 될 때는 살짝 위에다 물을 또 조금 주워가지고 빨리 통해서 건져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과사나 수소를 뚜껑에다가 그 3분의 1만큼 해가지고 1리터 정도 되는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분무를 해주고 있어요. 습도 조절을 이렇게 해주니까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뿌리에는 물을 많이 주면 과습이 되지만 이파리에 물을 이렇게 분무해 주는 거는 습도 조절에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빛 관리는 식물 등으로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이 얘네들은 너무 입이 커져가지고 그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플거리고 막 자리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고 저는 이렇게 가장 자른 다음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삽목을 해야 되는데 뭐 꾸님들 많은 분들이 이제 삽목을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그래도 또 삽목도 올려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삽목을 하는데 이파리 이렇게 자른 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줄기 중앙 가운데 쪽으로 좀 굵은 줄기는 잘라버리고요. 그래서 두 개로 다 만들어서 삽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줄, 굵은 줄기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2cm씩 잘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그 씨앗수를 파정해가지고 이만큼 키웠는데 이제 꽃이 좀 며칠 더 있어야 피는데요. 이파리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구부러지고 그래서 잘라서 정리를 좀 해주고 그거는 삽목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가장자리는 둥그렇게 잘라놓는 것이 옆에 뭐 놓으면서 부딪치지도 않고 거기가 부딪치게 되면 또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 이제 물에 담갔던 거를 담갔던 거 이렇게 삽목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흙은 제가 한번 실험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흙에서 삽목이 잘 되나 그거를 지금 제가 이제 실험해 보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결과는 이제 또 어떻게 어느 흙에서 잘 삽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흙을 가지고 삽목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질석만 한 것도 있고 질석하고 상토하고 5대5로 섞어서 한 것도 있고 또 녹소토도 준비를 해가지고 해봤어요. 그래서 구멍을 지금 녹소토 있는 곳은 제가 이제 구멍을 뚫었고요. 이제 그리고 다른 거는 여기 이제 그 과일 먹은 그릇 같은 거 거기다가 이제 한 건데요. 구멍을 안 뚫었어요. 그리고 다 삽목을 했으면은 삽목통에 붓물을 다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삽목 상자에도 물을 부어줘야 되겠죠. 물을 부어준 다음에 삽목 상자 뚜껑을 덮고 공기 공기 구멍을 열어놓고요. 그렇게 해서 식물 등 아래에다 놓고 관리를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스트레프트 카르프스 관리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 있으면 다시 또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우리 행복한 꼬친구 카페에 카이님이라고 스트레프트 카르프스를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굉장히 잘 키우시는 분이죠. 이렇게 3종 세트를 선물로 주셨는데 또 씨앗이 여물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잘 여물면 나눔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